좋았어! 오늘은 델빙이다! 좋았어! 무리야! 갈라져라! 야! 하나, 둘, 셋! 야! 김 리야! 김 리야! 어? 왜 퉁퉁아? 무슨 일이야? 야, 김 리야! 빨리 나와봐! 내 비행기 장난감이야! 이것 좀 니가 대신 맡아줘! 아주 급한 일이야! 웬 갑자기 비행기 장난감? 엄마 몰래 장난감을 샀는데 우리 엄마가 눈치채신 것 같단 말이야! 응, 내가 좀 맡아줘! 어? 그럼 맡아주는 대신 내가 이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야? 야! 진짜 맡고 싶냐? 어? 미, 미, 미안해! 너 나 때렸다! 어? 그러면 퉁퉁이가 장난감 샀다고! 어? 퉁퉁이 엄마 내한테 말해야겠다! 아! 아이,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리야야, 그 대신 만약에 망가뜨리거나 고장이라도 나는 날에는 제 3날인 줄 알아! 알았어? 응? 아, 걱정마! 퉁퉁네! 어쨌든 잘 보관해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라 올 테니까 말이야! 알겠어? 퉁퉁아! 빨리 가자! 어? 네, 엄마! 갈게요! 내 장난감 어쨌든 잘 부탁한다! 퉁퉁이! 장난감 비행기! 어디까지 날아가나 정말 궁금한 걸! 내가 한번 날려봐야겠어! 좋았어! 좋아, 이제 작동을 해볼까?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유예, 엄청 잘 날아가네! 아주 멋져! 아, 좀 더 멀리 날아가보실까? 어떡해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잖아 퉁퉁이 갈면 날 진짜 죽일지도 몰라 이걸 어쩌면 조치해 큰일이야 난 진짜 안락사란 말이라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쥐라이모 정말로 큰일이 나버렸어 안 빌려줘 가 쥐라이모 제발 도구를 꺼내도 안하고 안 빌려줄거야 가라고 쥐라이모 정말로 큰일이야 그래 무슨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퉁퉁이가 물건을 맡겼어 근데 내가 강에 빠트렸어 아니 다시 찾을 수 없다고 쥐라이모 제발 부탁할게 어떻게 좀 해줘 그러면 리아야 내가 옛날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아니 무슨 틀리빠지는 옛날이야 빨리 비행기나 꺼내 음 아주 옛날에 말이야 아니 틀리빠지는 옛날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고 그냥 듣기만 해 알지 옛날 옛적 그것도 몇천년 전에 모세란 사람이 몇만명 정도의 사람을 때리고 고향을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 그러다가 가는길이 바다가 나타나서 고향에 못들어가게 되었는데 모세는 기도를 올렸지 그랬더니 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길이 나타났어 모세와 사람들은 무사히 바다를 걸어서 고향에 갈 수도 있었다고 하지 왜 어쩌라 물 별로 안 공부 장난감 장난감 자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만든 나와라 나와라 모세의 지팡이 자 그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야 이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발명한 지팡이지 응? 물을 갈 수 있다고? 그래 이 지팡이를 들고 물이야 갈라져라 이라고 외치면 물이 갈라질거야 그런데 물을 갈라서 열심히 찾아서 물이 갑자기 찾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다시 나를 덮치면 어떡해? 그거 정말 무서운데? 물? 나를 못 믿는거야? 나는 천재의 발명가 추래목님이야 정 못 믿겠으면 테스트 한번 해봐 응? 응? 먼저 테스트부터 해볼까 그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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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집에 애들도 없으니까 오랜만에 여유롭고 좋다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단순력을 하면 기분이 좋다니까 응? 응? 아 좋다 으악 으악 물이야 갈라져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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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야 뭐하는거야 아유 엄마 미안해요 제가 테스트 해보느라요 으악 으악 야 니아야 물은 원래 대로 돌려주고 가야지 아유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움이었는데 또 망했구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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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집에 있는 물이 갈라지는건 알겠는데 으음 욕조보다 조금 더 큰 물을 갈라지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어 약일거예요 음 좋았어 오늘은 델빙이다 3 아니 좋았어 아기 우리야 갈라져라 으아악 으악 으악 아아 機 taking a subs car 그 후 그 후 아 이속 오두 아 저는 아, 따뜻하고 시원하구만. 물이야, 가라져라! 부끄러워. 피드리드 호남소. 아이고, 오늘 술을 잔뜩 먹었더니. 아휴, 아휴. 소변이 마렵네. 주변에 화장실도 없고. 그냥 저기, 감췄다가 쌓아야겠다. 노상방뇨. 물이야, 갈래져라! 아, 뭐야, 아휴, 뭐야! 왜 내 소변이 두 갈래로 나오지? 오, 신기하다.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좋았어. 이제 테스트도 많이 해봤으니까. 이 거대한 강을 한번 갈라봐야겠어. 물이야, 갈라져라!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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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응, 응, 응. 어? 무슨 데 또? 어? 어, 퉁퉁이 비행기다. 여기 있었네. 아이, 다행이야. 어이채. 어, 좋았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야겠다. 슈퍼점프. 무디야, 다쳐라. 오우. 다시 열려라. 다시 더쳐라. 열려라. 더쳐라. 열. 덧. 열. 덧. 오우. 누구세요? 야, 김유야. 내 비행기 어딨어? 어, 퉁퉁아. 네 비행기 여기 있었어. 잘 가지고 있었지, 내가. 어, 다행이구만. 잘 썼구나. 자, 이제 한번 열려볼까? 응. 자. 뭐야? 어? 이게 왜 안 날아? 어? 뭐, 그리고 왜 이거 뭐, 물이 묻어있지? 어? 물이 묻어서 고장 났잖아. 내 비행기에 무슨 짓 했어? 어? 어? 어, 그게 사실은... 넌 오늘 제삿날이야. 어이, 잘못했어. 아, 깨올. 가겠어? 깨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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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올.